다음 라운드는 아이돌 덕목의 기본, 바로 춤 대결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컴온! 바로 가, 춤 바로 가. 오케이, 컴온! 자, 일명 백초 댄스 댄스입니다. 백초 댄스? 팀원 전체가 일렬로 서서 릴레이로 춤을 추다가 마지막 주자는 백초가 되는 순간에 종을 치시면 되는데요. 백초에 가까운 팀에게 승점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천방천부터 해볼게요. 좋습니다. 형, 그럼 종민이 형이 스타트 댄스 한 번 기선 제압해 주고. 아니, 센 사람들이 앞으로 갈게, 센 사람들이. 근데 이제 댄스계의 전설 좀, 김동민 씨 얘기 들었어요. 모를 거야, 아마 테마기 전혀서. 아니 모르겠네, 형 실력 한번 보여줄 것 같아. 26년도라. 26년도. 엄정한 선배님. 메인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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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오, 기대된다. 각기부터 각기야, 각기부터. 음악 주세요. 박기부터. 음. 봤어, 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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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리아... 아 어떡해! 우와! 아, 어떡해!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1, 2, 2, 1! 나이스! 뭐야? 안녕하세요! 무채비! 무채비! 오! 무채비, 무채비! 오, 얘 봐! 와, 진짜... 우와... 78, 78! 78, 78! 78! 아무도 안 봐,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우와! 우와! 아, 좀 더 보고 싶은데... 완전 타이트했어! 완전 맞췄어, 이거! 설마... 자, 81초 9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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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다녀석이, 엑스맨! 다녀석이, 화이팅! 우리 애, 안 돼! 찍혀, 찍혀! 안 돼! 그림이 보기 좋다! 뭐가 실수하다고 하면 안아주고 하자, 우리도! 우리도 안아주자! 80 몇 초라니까! 아... 뭐 안아주긴 몰라, 저 바로 탈식하자! 아... 에이... 너, 너 그냥 춤춰! 내가 세울게! 오케이! 이건 내가 너한테 패스할 때 해줄게! 아, 저 먼저예요? 네! 언니가 세고 있어야 해요! 바로 탈식하자! 너무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파이팅! 파이팅! 자, 도박주세요! 든든하다! 오, 좋아! 아, 나 모르겠는데? 제일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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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a! Uniii! 뭐야呢? 형,형? 형,형. Gallリoochey 형! 여유,여유! 저거! 하.. 이야? 나이스! 황저히 가실이야! 어!!! impression ranchey... 에에에에. 이거. 물이 떴지. 에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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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지 너? 나 좋아하는 소리. 오. 잘한다. 어디 가야 돼? 뭔가 놓쳤어. 어디 가야 돼? 이제 뛰쳤래? 한 30초 정도. 30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10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아, 괜찮다. 유지스 도전 시간. 97초 80초 남았습니다. 한 30초 남았습니다. 아이씨